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자동차 업체 인수이사 밝힌 테슬라 대상은 어디? 전기차 1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완성차 업체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액셀 스프링거 행사에 참석한 머스크는 경쟁 자동차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언급했다. 이어 적대적 인수합병은 없을 것이며 테슬라와의 합병을 원하는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업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내비치는 실정이다. 최고 관심사는 테슬라의 인수 상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점이다. 앞서 테슬라는 배터리 모듈팩 제조업체 독일 ATW 오토메이션 인수하며 배터리 내재화에 속도를 냈다. 이번 완성차 업체 인수 계획은 현행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막대한 투자로 공장을 짓고 생산하는 방식과 더불어 기존 완성차 업체를 인수할 경우 생산량 증대가 탁월하다는 이유에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인수 계획을 밝힌 게 아니라 인수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지만 단 한 차례도 자동차 회사 인수를 언급한 적 없던 테슬라의 CEO가 직접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그간 테슬라가 중국의 중위권 배터리 인수 혹은 지분 투자를 타진해온 점에 뒤쳐봤을 때 중국 업체를 상대로 한 인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고 시사했다. 중국은 완성차 시장에서 기존 글로벌 브랜드들과 기술 격차를 좁히는데 실패하고 재빠르게 전기차 시대를 준비했다.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배터리 산업을 키우고 전기차 판매량을 높여왔다. 한국 일본 업체들과 경쟁이 본격화된과 동시에 보조금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도산하는 업체들이 증가했다. 가오공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상위 10개사가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역시 1위 위 CATL과 BYND에 집중됐다. SN이서치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중국 내 점유율은 70%를 웃돈다. CATL의 경우 해외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BYND는 전기차를 동시에 제작하는 반면 타 업체들은 자국 내 공급에 매달리다 공급 과잉 현상까지 빚어지며 사정이 더욱 악화됐다. 배터리에 이어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의 줄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조금 축소가 이뤄지고 테슬라와 기존 완성차 브랜드들의 신규 전기차 모델 출시가 이어지면서 외면받는 현상이 반복되는 추세다. 중국 내에서 독보적인 판매량을 자랑하며 이른바 대륙의 테슬라, 중국판 테슬라라 일컬어지던 BYD마저 실적이 대폭 후퇴하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테슬라가 중국 중소배터리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인수를 타진했던 까닭은 배터리 내재화 대비 목적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찍 전기차 시장이 부응했던 중국 업체들이 개발, 생산과 관련해 높은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까지 겸비했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체 인수가 현실화될 경우 같은 이유로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해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상황에서 이들보다 전기차, 배터리 등의 노하우와 폭넓은 시장까지 갖춘 중국 업체가 테슬라 입장에선 더욱 유리할 것이라면서 이번 인수 검토 발언은 테슬라가 전기차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는 일종의 의사표현으로 해석되는데 현재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LG화학 등 입장에선 상당한 후재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다고 언급했다. 한편 머스크 CEO는 이 같은 인수 검토 발언이 있던 날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는 것으로 알려진다. 테슬라의 수익성이 매우 낮음을 지적하며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주가 폭락 등을 맞을 수 있어 비용 절감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익성 재고 방안으로 판매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원가를 낮춰 전기차를 싸게 공급할 수 있으면 관련 수요와 시장이 확대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주가 골드만삭스 목표주가 780달러 투자의견 매수존 이후 고공행진 골드만삭스는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780달러로 높이고 투자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조정한 이후 테슬라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CNBC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테슬라는 3일 4% 이상 급등했으며 이날도 1% 가까이 오르면서 주당 600달러에 육박했다. 테슬라 주가는 거의 매일 사상 최고가 렐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밀러 타박 자산운용사의 수석 시장 전략가 매트 말리는 테슬라 주가는 올해 초보다 600% 이상 올랐지만 골드만삭스의 가격 목표는 장기적으로는 매우 달성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당장 계속해서 테슬라의 고공행진 파도를 타고 싶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말리시는 대부분의 주식이 과매수 상태이지만 테슬라는 과매수가 아니다면서 다음 달이나 2개월 내에 주당 700달러 아니면 650달러에 간단하게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매주 상대 강도지수가 80을 초과하는 극단적인 가격이 들 때마다 25% 이상 크게 급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말리는 주가가 500달러까지 떨어지는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상승 낼 위에 탈 것을 권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는 과매수 상태가 되어 내년 1분기에 포지션의 절반 정도에서 이익을 얻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더 낮은 가격 수준에서 다시 매입하려고 한다면서 테슬라가 S&P500 지수에 포함될지라도 계속해서 매우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트리트 어드바이저스 그룹의 설립자이자 재무고문인 데일라노 사포르는 모든 과대 선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포루씨는 특히 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장기 투자자이고 이것이 가치가 있어야 하는 가치 평가 프레임워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투자 적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성장하는 전기자동차 시장에서의 역할, 실행, 비용절감 배터리 기술이라는 테슬라의 세 가지 장점을 꼽았다. 하지만 사포루씨는 찾아야 할 장점이 너무 많지만 투자자인 경우 매우 조심해야 하며 그것이 자신의 시야에 맞고 목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호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미호, 테슬라, 지금 사자니 무섭고, 지켜보자니 괴롭네. 1. 질주하는 테슬라와 미호 테슬라와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는 미호의 주가가 최근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올해 주식 가격이 급등하면서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상장지수 펀드를 활용해 2차전지와 자율주행 등 전기차 가치사슬에 폭넓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나스닥 시장에서 테슬라는 4.32% 상승한 593.38달러로 마감했다. 올 들어서만 609% 올랐다. 테슬라는 주식 분할과 유상증자 이슈 등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S&P500 지수 편입이 확정된 지난달에만 46% 넘게 올랐다. 국내 해외 주식 투자자들도 지난달 테슬라를 2,200억 원어치 순 매수하며 매수 행렬에 동참했다. 중국명 웨이라이 자동차인 니오의 상승세는 더욱 무섭다. 니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주가는 올해 1,028% 급등했다. 시가총액은 이미 내연기관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제너럴 모터스를 넘어섰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테슬라와 니오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웨드부시와 모건 샐리 등은 수년 뒤 테슬라 주가가 1,00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테슬라에 대해 보수적 전망을 유지하던 골드만삭스는 지난 2일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변경했다. 12개월 목표 주가는 780달러로 기존 455달러 대비 71% 높였다. JP모가는 지난달 미래는 전기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테슬라의 중국 시장 진출로 중국의 전기차 수요층이 택시 등 기업 고객에서 일반 소비자로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니오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목표가를 기존 7.7달러에서 59달러로 666%나 올려잡았다. 니오의 지난달 전기차 인도 실적이 전년 둥월 대비 109% 증가한 5291대에 달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2. 공매도로 견제 나선 해지펀드 반면 테슬라와 니오의 단기 질주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보는 투자자들도 있다.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은 공매도하는 롱쇼트 전략을 구사하는 해지펀드들이 대표적이다. CNBC에 따르면 올해 해지펀드들이 공매도를 가장 많이 한 종목은 테슬라였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해지펀드에서 테슬라와 니오의 비중은 각각 마이너스 1.7%와 마이너스 0.7%였다. 영화 비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 사이언 에센 매니지먼트 대표는 2. 테슬라 공매도를 공개 선언하며 투자자들은 어서 테슬라 수플레를 팔라고 조언했다. 앞서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수익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주가가 커다란 망치 아래 놓인 수플레처럼 박살이 날 것이라고 했다. 월가에서도 테슬라와 니오 이외의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GM과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등 다른 자동차 회사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줄줄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 테슬라 등 선두권 업체의 경제적 회자가 점차 약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투자 전문 매체인 베란스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스타트업들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한 만큼 조만간 전기차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테슬라와 니오 대신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덜한 다른 전기차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 경제 매체 마켓워치는 2일 테슬라, 니오 이외에 주목할 만한 전기차 테마주 20개 종목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혼다와 현대 기아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뿐 아니라 LG화학, 일진 머티리얼즈 등 2차전지 관련 업체도 포함됐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등 전기차용 전장 부품 관련 업체들도 유력한 투자 대상으로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리튬, 리켈 등 2차전지 원료 업체에서 자율주행 등 전장 소프트웨어, 전기차 제조업체로 이어지는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기 위해선 ETF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리튬을 매개로 전기차 밸류체인을 담는 대표적인 ETF로는 글로벌 엑스리듐 앤배터리 테크 ETF가 있다. AIT는 세계 1위 리튬 재량 기업인 앨범알과 중국 전기차 업체인 바이디 리튬 정제업체 간펌 리튬, 삼성 SDI, 테슬라 등에 투자한다. 올해 상승률은 91.55%에 달한다.